게임은 새벽이지 집중이 잘 되거든 오케이 그니까 그대로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메딕킷 나 템부터 빨리 아 왜 문 열리다 마라 앞에 지금 한 명 내렸거든 아 메딕킷 말고 아 나이스 맨 오케이 프렌디 아 아 아 야 뭐 프렌드리고 자시고 지금 파밍이나 해 이 녀석이지 칼된 놈 뭐 이렇게 많아 애들이 일단 튀자 지금 보니까 파밍된 애들이 별로 없거든 내가 1인자야 지금 아까 칼되네 어디갔어 지금 여기 들어가네 아 뭐야 왜 템이 없어? 템이 없으면 곤란한데 나 총알이 없는데 얘 아닌가 칼되네 아 여기있다 아 얘 아니네 날 죽이냐 날 죽이냐 저야 뭐야 너 어디갔어 아 너 어디갔다왔어 야 총 들어서 총알 있는척 가자 나 어디가네 아 풍슬레였구나 어쩐지 나 총알 없는거 알겠다 나 총알 없는거 알겠다 어쩐지 조금만 그때 튀었더라 건방진 방 불려서 지금 피 몇입니까 1대 한번 뜨죠 점점 당당하게 당신과 나의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어 칼전 한번 합시다 칼전 하하하하 찔렸구만 아니 부시를 잘 봤어야지 게임 너무 편하게 하시는거 아닌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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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잉 내가 더 젭쌍한데 저거 휘드는 속도가 느리러가지고 물론 한 대 맞으면 아프겠지만 한번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은 안되는 총 칼이야 두번을 먼저 배기한 다음에 내가 재빠르게 벌트럼 쏜다 둘 둘 아 마지막 첫타를 딱 막 이겼어야 되는데 한대 맞았고 쟤도 맞았어 피는 안나나 암팡 한대맞으면 20%야 아 풍슬레언니 저번에 우리 같은편 하지 않았나요? 우리 같은편이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지금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버렸다고 내가 언제 버렸어 아니 그때 같이하다가 어떻게 됐더라 기억이 안나네 그때 같이하다가 죽었는데 그냥 둘이서 아 아 잠깐만 아 진짜 죽어 형으로 멋있게 형으로 멋있게 어 손 든거야? 내가 동생할게 나해랑 싸관없이 오케이 뭐 총 있으세요? 똥반도 놀아보자 어? 뭘하자고? 똥반도 놀아보자 뭐래? 한번 포옹 한번 하자 우정의 포옹 아니 아 왜그래 어어? 안 다가갈게 한번 더 놀아보자고? 피가 없을텐데 피가 없으신가? 마췄타 버렸다 덤벼 참나 마췄타 버리고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이길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아 아 왜그래 아 형으로 멋있는다니까 아 형으로 멋있다니까 피가 몇이나있지? 나 맨손이야 녀석이 맨손인데 쫄필어 아아 아 이상해 아 칼이 안나 아 팔이 왜이렇게 길어 뭐야 뭐지 리치가 왜이렇게 길지? 어 이상해 나 찔렀는데? 루피야 뭐야 진짜 고무고무 열매? 피좀 채워야겠어 나 피난다 근데 주먹맞았는데 왜 피가나 코피 나 잠깐 한번 제가 졌습니다 코피 나야 코피 나 코피 났다고 근데 근데 어떡하네 녀석이 자 죽어 야 죽어 야 으악 야 칼 개궂었네 아 아 아 왜이렇게 안죽어 아 더러울게 안죽네 칼을 어 피나지 그렇지 서로 붕대의 시간 가지죠 붕대의 시간 음 음 흐흫 나 메디킷 하나 다 썼잖아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구나 하나 더 있구나 간디 간디 앗 아 진짜 다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아 이상해 어 왜 안 맞지 하하하 하하하 이럴리가 아 아 어디가니 하하하 하하 개못해 진짜 개못해 왜 지는 거야 도대체 이거 칼 설마 장난가 칼인가 이거 왜 이러지 쓰읍 이럴리가 없는데 뭐용 칼 아니야 이거 그래 차라리 주먹으로 치자 안되겠어 주먹으로 쏴놓은게 없겠어 아냐 만원경들어 만원경으로 쳐버릴꺼야 만원경으로 쳐버릴꺼야 그렇지 주먹 한 대 맞았어 오케이 아아 메디킷이 있으니까 내가 유리한거 아니? 아구창 아 에에에에에 에에에에 2% 어흐 정말 잘했어 대단한 녀석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어흐흐흐흐흐흫 왜케 안누구 피가얼마나 있는거야 형님으로 모신다니깐요 제가 좋습니다아 우리 빨가스인데 어떻게합시다 루저어 루저라고? 루저어어 쯧 괜찮아 아 나 루저야 루저 배틀 루저 티셔츠 입을게 야 아니야 지금 하면 살수있어 빨리 가자 어? 아니야 아니야 망했어 망했어 뭘 망해 나 죽일라고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S S로 가자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어디야 이쪽이다 빨리 뛰어 가스 온다 짠 하하 아 헬스메이적 짜아 자 죽어 칼이란 말이야 칼이야 칼인데 왜야 칼이 칼이 안 두드려 아 헬스메이적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개못해 기라니 내가 죽여 토성 죽여 야 딸피야 죽여 잔인하게 빨리 죽이라고 빨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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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게 죽여 잔인하게 죽여 잔인하게 죽여 아 나갔다고 그냥 아 나갔다고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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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시는 분에게 키쿠 1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손은 다를 거예요 맨손은 야 풍실도 없어 PSD 이럴때 투표로 힘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때 투표로 힘을 도와줘 히히히히히 흐헤헤헤 여기입니다 성당 이쪽으로 오세요 어 장순경? 장순경 잘됐어 증인을 써주게 네 제가 심판할게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거 들면 딱 시작이에요 오케이 홀에쉬 근데 안 왔어 지금 풍실레이가 아니 장순경 이렇게 잘 찾아오는데 아니 취정 능력이 굉장히 형편없어 아 벌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PSD 라온 라 리온 킹? 오케이 풍술레이오는 으아 으아 좀비 아 좀비게임이지 아 깜짝이야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이상한 뭐 총 쏘는 건 줄 알았네 이씨 좀비 좀비 아 깜짝이야 그래 배틀로얄만 맨날 했더니 이 게임 좀비 게임이야 좀비게임 오오오 깜짝이야 사람인줄한데 막하는거야 뭔가있어 눈에서 빛나길래 럭폭토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일단 안으로 들어와 아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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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스틱치고다니는 사람있는데 조심해 야구빠따 있다 얘다 얘 1234 헤이맨 너지 내가 아까 죽였잖아 내가 저사람이야 저사람 쟤쟤 죽였다 건방녀석 다시 살아라 풍슬레어 풍슬레어는 아직인가 풍슬레어 쫄은건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우승을 점치고 있는데 69.1%야 70%는 안되는군 100% 풍피그 풍요 풍요 여깁니다 여기 시끄러워 시끄러워 풍슬레어는 아직입니다 풍슬리웨어 대안해도 돼요? 시끄러운 애들 탈락해주세요 풍슬리웨어 님이 5분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탈락으로 인정해도 됩니까? 그렇지 뭐 추진 인정이 없는거니까 풍슬리웨어 안오면 내가 이긴걸로 5분안에 그러면 1시 7분까지 오지 않으시면 탈락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비 Sanders 서버이름이 여기 . 여기 서버이름이 뭐였죠? 흥 노래 틀지마라 아 이 녀석들이 진짜 뭔 심판이 이렇게 많아 야 뭐 비행기 오는데? 야 저 비행기 뭐야 저거 얘 어떻게해 좀비 왜이렇게 많아? 아 나 피난다 좀비 앞에 처리좀 좀비 풍슬레 왜 안와 패배자 풍홀란이 범수 몇개 감사합니다 설마? 따구메짱? 설마 마사카 너! 너 설마 너 아니겠지 설마 사나이의 싸우고 설마 풍슬레 아직인가? 틀어질까? 틀어질까? 유알콜 왜 나 때린거야 유알콜 유알콜 왜 날 때린거냐고 아 아 아 아 아 야 틀어질 때려 아 아 아 이렇게 시커럽네 진짜 이렇게 많아 애들이 어디갔냐고 풍슬레이어 풍슬레이어는 어디갔냐고 노래꺼 노래꺼 피에쓰 데쓰 피에쓰 데쓰 피에쓰 데쓰 피에쓰 데쓰야 니코니코니터는 해 찾았다 피에쓰 데쓰 죽였어? 이성 저기 죽여줘요 이성 오케이 오케이 이성 죽여줘죽여줘 이성 죽여줘 이성 저저저 저저 온다 저저 저저 온다 이성 야 에어드랍이나 먹으러 가자 풍슬레어는 도망쳤어 이성 저거 나 먹으러 가자 이성 가자 이성 저거 나 먹으러가 이성 우리 어차피 잃을 거 없거든 이성 우리 어차피 잃을 거 없거든 이성 저기 가서 이성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이성 가자 달려 얘들아 달려 얘들아 달려 달려 화장솔러 누구나 지금 뒤에서 에어드아 먹고 바로 경찰서로 갈까요? 한번 경찰서 한번 가볼까요 경찰서 일단 먹고 생각합시다 어 어디야 근데 앞이다 빨리 달려라 얘들아 달려 에어드랍은 우리것이야 달려 조심해 사방해적 달려 달려 여기 여기 PSM 숨어있어요 PSM이 숨어있다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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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들고 온다 쟤 뭐야 쟤 늑대랑 PSM PSM 분리채 없애 가자 우리꺼야 우리꺼라고 먹어 먹어 좀비 조심하고 다들 템 돌리는거 봐 자 누가 에어드랍은거지 좋아 어그러졌구요 개 개 끌고 다니는 애들 뭐야 개 끌고 다녀 좀비랑 같이 얘 누구야 얘 너 PSM이구나 너 이 녀석 너 이 녀석 아 좀비 되게 빨라 흐하하하 PSM 녀석 풍슬레어 대신 죽어라 뭐라고? 풍슬레어 대신 죽어라 너가 풍슬레어야 너가 풍슬레어야 너가 풍슬레어야 멍멍히 공격하라고? 흐하하하 쫓아야되는데 얘들아 하객진을 펼쳐 옆에서 옆에서 감싸란 말이야 감싸란 말이야 일찍 따라달리면 답이 없어 스테미너 스테미너 떨어지게 돼있어 화살 좋다 화살 화살을 쏴라 화살을 매우 쏴라 내가 처리한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지금 무빙하고 지그재그 무빙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좋아 가라 아 누가 맞 나 맞대는거 같은데 도롱해봐라 넷 도롱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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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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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슬레어 어딨어 풍슬레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도롱해봐라 누가 여기다 집 지어놨네 야 여기 누가 집 지어놨다 부셔라 얘들아 부셔 통솔 빼고 나왔어 누구네 집이야 이거 개바인해 PS의 데스다 야씨 아아 아 도망가자 피가 없다 나 좀 살려줘 누가 아직 아 아 접종했다 중국 풍슬레이어 왜 안와 투표 됐는데 어? 왜 안와요 풍슬레이어 배틀 배틀 왜 빼고 안오는건가 건방 녀석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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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